사실상 외부 감시 감독 기능이 없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문제점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경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도 우리가 봤듯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구성 방식에는 분전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기금을 받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인사회의 기금 모금도 이어졌고요. 그럼에도 이사회 영입 과정에서 보면 일체 외부 추천이나 조언을 받지 않는 구조인 점은 한국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전혀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 왔고요. 당연직 이사를 한 명 두고 있지만 사실상 이사회에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임대 결정 과정에서 현 당연직 이사인 박신영 교육영사는 수차례 반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이사회는 계속 강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사실 그동안 투명한 재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해야 할 공관 입장에서도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취재한 결과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전원 사퇴했던 사례도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심각한 재정 적자 난에 시달리면서 감사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사회 전원이 총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퇴한 이사들 중에는 이후 다시 재영입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재문 이사도 당시 사퇴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사회도 그렇고 또 앞서 여러 단체들의 부실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한인사회 내에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시정이 돼야 할까?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 구성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 얘기가 가장 중론을 모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표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후원금을 내온 한인사회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또 그동안 윌시어 초등학교를 지원해왔던 소외 기부자들 중에서 추천한 이런 대표 인사를 세우자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내부 감사만으로는 또 눈가리고 아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철저한 외부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렇겠죠. 제3의 외부 감사기관이 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취재를 통해 보니 사실 지금의 정관에는 외부 감사 내용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LA 총영사관도 사실 관리 소홀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 윌쇼 초등학교 폐교는 사실상 20여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1999년 멜로즈 중고등학교 폐교. 그리고 또 앞서 언급한 2009년에도 재정 적자로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한국 정부와 한인 단체들이 뜻을 모아서 학교 살리기에 또 나섰고 당시 거액의 기금이 모여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온 것인데요. 사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재정 적자로 학교가 문을 닫을 상황인 만큼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참에 아예 새롭게 재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구성 방식이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이사회 구성에 대한 개혁. 다시 말해 한인 단체들과 정부, 기부자들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철저한 견제를 통해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을 해왔는지 수입과 지출 내역, 그리고 정관 규정 등을 일단 공개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